형이 얻어지면 숨겨줘. 검찰론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야. 해외 계약권에 관한 처리과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. 그건 제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하고 있었는데. 내 대답 미루는 건 김지혁 때문이야? 미라 언니 집 앞 코앞에 누가 사는지 알아? 넌 내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면 안 돼. 내가 널 왜 기다려야 되냐고! 제가 속인 겁니다. 아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봐! 제 진심을 밝히기엔 제가 당신께 속이는 게 너무 많네요.